인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동물입니다. 직립보행을 하며 고도로 발달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능과 언어를 통해 국가와 같은 복잡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생활합니다.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호기심은 기술발달로 이어집니다. 유일하게 문명세계를 창조한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생물학에서는 자연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으로 분류되며 호모사피엔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계통상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과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생물학적으로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랑우탄이 가장 먼저 갈라져 나왔으며 고릴라가 그 뒤를 이었죠. 약 600만 년 전 인류와 침팬지가 분리되기 시작하여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것이죠. 서로 다른 진화 방식을 선택한 결과가 인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직립보행과 도구 사용 그리고 내용량의 변화와 같은 차이점이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전통적인 견해와 달라진 최신학서를 중심으로 인류 진화의 비밀을 풀어볼까 합니다. 덧붙여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류가 처음 출연한 아프리카로 떠나보겠습니다. 사하라 펌프이론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사막화가 진행됨에 따라 밀림과 사바나 식생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700만 년 전에는 현재 사바나 기후를 보이는 차드분지까지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인원은 정글이 우거진 나무위에서 서식했는데요. 숲속에는 연한 나뭇잎이나 과일 등 먹을 것이 충분했으며 육식동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밀림이 줄어들고 사바나 식생이 늘어나던 어느 시점 침팬지와 인류가 붕기되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가 보고됩니다. 2002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려 인류 진화계통상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고 전세계가 떠들썩한 사건인데요. 일명 투마이로 불리는 중앙아프리카 차드분지에 살았던 유인원이 이족보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2020년 재검증을 위한 학술에 의해서 이족보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인류의 조상에서 탈락합니다. 잃어버린 고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700만 년 전 살았던 투마이가 해프닝으로 끝난 반면 600만 년 전 동아프리카 케냐에 살았던 유인원은 두 발로 걸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완전한 넓적다리뼈와 대퇴골 단편 등 20여 점의 표본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족보행의 명확한 증거라며 오로린 투르겐시스라는 학명을 붙여줍니다. 몸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엉덩이와 함께 강한 다리를 형성하여 두 발로 걷는 행위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6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은 침팬지와 다른 진화를 선택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집니다. 550만 년 전 살았던 아르디피테쿠스 카디바와 450만 년 전 살았던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도 두 발로 걸었던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뇌용량은 침팬지와 똑같은 350cc 정도로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요. 인류 진화의 비밀은 뇌가 아니라 이족보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왜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밀림 지역이 사바나 식생으로 바뀌면서 이족보행에 적응하도록 강요받았거나 음식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인데요. 현재 합의된 정설은 없으며 사바나 가설을 포함하여 12개의 모델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밤에는 나무위에서 맹수를 피한 후 낮이 되면 땅에 내려와 채집활동을 하며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420만 년 전 사바나 식생에 적응한 새로운 종이 출현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직립보행을 했다는 점인데요. 직립보행이란 두 발로 걸어갈 때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보행방법인데 자연에서 보더라도 펭귄을 제외하면 없을 만큼 희귀합니다. 라에톨리 발자국이라 불리는 370만 년 전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완전한 직립보행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어기적거리는 너클 현상이 없어지고 똑바로 걷는 직진보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발자국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엄지발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잡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발뒤꿈치로부터 전달된 힘을 온전히 받아 전면으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으로 작동했던 것이죠. 엄지발가락의 쓰임새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현대인처럼 발바닥 안쪽이 오목하나 치를 그리고 있었으며 초속 1m 정도의 속도로 걷는 보행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현대인이 걷는 보행속도와 비슷한 걸음걸이죠. 직립보행이 시작되면서 진화의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근본적인 변화는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효율로부터 시작됩니다. 똑바로 걷는 직립보행이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이 더 컸던 것이죠. 실험 결과 직립보행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은 사족보행하는 침팬지의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립보행으로 남아도는 에너지가 진화를 촉진하는 주체로 작용하며 신체 전반의 해부학적 진화를 강요한 것이죠. 발바닥은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오랫동안 이동이 가능하도록 발전하였는데 연쇄적으로 팔다리, 엉덩이, 척추, 목뼈, 두개골 등 신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암컷은 임신 중 요초하중을 견디기 위해 엉덩이뼈가 수컷과는 다르게 진화했는데 사족보행을 하는 유인원은 불필요한 적응 과정입니다. 특히 직립보행이 골격에 미친 영향 중 견갑골의 변화는 앞발의 쓰임새가 다양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인류 진화의 유력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죠. 석기 제작과 사용에 대한 최초의 증거는 330만 년 전 케냐에서 발견됩니다. 루메위 석기라 불리는 인류 최초의 도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만들어 사용한 것이죠. 그동안 호모아 빌리스가 올또한 석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존 학설보다 100만 년이 앞당겨집니다. 육식동물이 먹다 버리고 간 사체를 해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뼈에 붙은 살코기뿐만 아니라 뼈를 부서 골수를 빼먹을 수 있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에 육식이 추가되면서 높아진 에너지 효율은 내부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간의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할 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장기인데요. 육식을 시작하면서 뇌용량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SRGAP2에서 파생된 3개의 복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중 SRGAP2C는 뇌세포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유전자로 뇌용량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24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전자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해부학적 변화를 강요한 이족보행이 인류 진화의 비밀이며 연쇄적으로 신체 골격의 변화와 함께 내부장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침팬지와 인류가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두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해부학적 변화라는 가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족보행이 먼저 시작되었으며 나중에 도구 제작과 뇌용량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머리를 지탱하는 경추가 바로 서자 뇌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남는 에너지는 뇌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족보행이라는 진화의 길을 선택한 인류는 350만 년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는데요. 현대인의 직접 조상이 포함된 호모 속이 출현합니다. 190만 년 전 호모에렉투스는 발전된 도구 제작 기술인 아슐리안 석기를 사용했으며 결정적으로 불을 이용해 고기를 구워먹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에 익힌 고기의 섭취는 소화기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줘 에너지 효율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뇌용량이 800cc 정도로 커집니다. 고관절뼈의 크기와 넓은 모양새는 엉덩이를 지탱하고 있을 만큼 진화가 완성되었으며 이때부터 완벽한 직립보행이 시작된 인류는 나무를 올라타는 능력을 포기하고 지상생활에 집중합니다. 호모에렉투스의 골반과 긴 허벅지 뼈는 현대인과 비슷하여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족보행으로 시작된 직립보행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 능력과 도구 제작에 집중한 인류는 사회성을 갖춘 큰 무리를 형성하였으며 사냥감을 쫓아 먼 거리를 이동할 만큼 강한 생존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결과 약 180만 년 전 호모에렉투스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더 넓은 대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한 에렉투스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아종으로 진화해 생존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아종만 하더라도 10여 종이 훨씬 넘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 남아있던 호모에렉투스는 약 70만 년 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진화했는데요. 이들은 호모에렉투스보다 더 큰 뇌를 가졌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도구를 조립할 줄 알았습니다. 뾰족한 섞이와 나뭇가지를 끈으로 묶어 창을 만들었으며 창을 던져 큰 동물을 사냥했죠. 약 40만 년 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중 일부는 유럽과 아시아로 이주했는데요. 하얀 피부와 두꺼운 골격 등 추위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를 선택하는데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타린이 출현합니다. 반면 아프리카에 남았던 하이델베르겐시스는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직계 조상들입니다. 네안데르타린의 두개골 크기는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컸는데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아무두원이라는 네안데르타린 화석은 1730cc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인류 중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네안데르타린 두개골은 옆과 뒤로 길었던 반면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둥글고 앞쪽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뇌의 앞쪽은 고도의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높은 추상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타린은 척추와 경추가 수직으로 일렬을 이루며 두개골을 떠받치고 있었는데요. 구간과 나머지 기관들을 잇는 관이 수직 방향으로 놓이게 되면서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 인두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타린은 빈 공간을 공명시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언어 능력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네안데르타린은 호모사피엔스에 비해 언어 구사 능력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유전자 분석 결과 언어의 신경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48개의 유전자 중 11개가 현대인과 다르게 작동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추위를 피해 동굴에 살다 보니 사회성에 기반한 다양성이 떨어졌던 것이죠. 이는 집단의 생존 게임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호모사피엔스는 발달된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집단화된 사회성을 필살기로 구사하며 차근차근 영역을 넓혀나가는데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고인류는 호모사피엔스의 확장과 함께 멸종합니다. 결국 마지막 네안데르타린이 3만 년 전 사라지면서 호모사피엔스는 최종 승자가 된 것이죠. 현재 살고 있는 약 80억 명의 현대인은 모두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입니다. 세뱀은 모든 영역과 의사소통을 유입한